안녕하세요 달려라 김희장 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드론으로 영남지역 3대 평야 중 하나인 안개평야의 황금물결을 보여 드리도록 하구요 오늘은 청양풋고추 그리고 청양금고추 시세에 대해 간략히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대부분이 현재 가격폭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청양고추를 예로 들자면 여기 보이는 청양풋고추 가격이 여름고추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를 형성했었구요 현재는 다소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 하우스 고추는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름재배 청양금고추가 무가운으로 가격대가 10키로 기준 높을때는 14만원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 흐름도 있었구요 현재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도매가로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긴 장마와 구름 낀 날로 인해서 주산지의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서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졌구요 현재 그렇다보니까 현재 도매시장 가격대는 만원대에서 6만원 중반까지 편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기미장이 출하하는 이 청양고추 특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키로 기준 5만원 중반대에서 6만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구요 경남지역 겨울꽃 하우스 고추가 조금씩 출하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물량 공급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가격대가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 높게 형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희장도 홍고추 수확을 미뤄두고 청양 풋고추 출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판장 같은 경우는 공급량 계약 조건으로 물건이 좋은 A농가 물건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주산지 B농가 물건이 가격을 높게 행성해서 경매를 주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내물건 상품만 오로지 상품만 보고 가격을 주는 공판장을 잘 찾아서 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양 풋고추 시장은 앞으로 대략 보름 동안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 같구요 청양 풋고추는 대략 10키로 기준 3만원만 넘어도 출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특품 금고추 시세가 높다보니까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홍고추 10키로를 건조하였을 때 금고추가 두근 반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풋고추 10키로 한 박스 가격이 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금고추로 돌아서는 게 맞다고 김희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뭐 단순 계산법이구요 물론 건조시간 건조비 등등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면 금고추를 도매시장 출하밖에 못하는 농가에서는 풋고추가 예를 들어 뭐 3만원 4만원이 나와도 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매가 청양 금고추 시세를 감안해 보면 4만원 까지는 4만원 그 4만원 이상은 무조건 그 풋고추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게 맞구요 개인 취향별로 풋고추 금고추 출하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추석에 수확해서 건조해 놓은 청양 금고추 시세를 판매를 해 볼까 합니다 현재 홍고추 대비 청양 풋고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고추 금고추 출하량이 많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지 재배지가 기상이변으로 거의 접은 상태고 현재는 하우스 재배지 및 여름고추 그리고 겨울고추 하우스 고추가 나오고는 있지만 재배지 감소로 인해 출하물량이 소비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큰 이유는 금고추보다 현재 풋고추 시세가 월등히 높다 보니까 금고추 생산으로 돌아서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다 보니까 도매시장 시세는 꽁무 기준 최상품 2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구요 앞으로도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꽁무 청양 금고추 550g에 23,000원 고춧가루 550g에 24,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추석 때 생산해 놓은 금고추가 대략 50건 정도 밖에 없구요 앞으로 다음 금고추 생산까지는 풋고추 출하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로 댓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는 드론을 활용해 벼수확전 한금들판에 안개면 한금들판에 경이로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한절기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정직한 농부가 되고자 노력하는 달려라 김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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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